배짱 좋네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저래 빡빡 피고 아이고 이게 누구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카디만은 마침 잘 만났네 원수는 무슨 원수 야 아들아 나가라 나가라 꺼 그친 배수로 가라 아팠다 야 뭐하노 지금 야 이정희 니 때문에 키아빵느라 내 이 곱디곱은 얼굴이 다 디비찌다 아이가 그게 와네 때문이고 니가 먼저 내를 쳐서 그러진거 아이가 뭐라고? 이게 돌았나 야 니는 우리 아카시아파가 뭐 쫄러보이나 어? 아 사프겠다 가자 니게 미친놈 아 마 이거 여우라 아 뭐하노 지금 뭐하긴 하여 니 아카시아 언니 아들 이정희니 오늘 교육 좀 시켜줄라고 나와 이렇게 딱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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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뭐 파리가 에숙아 니 피난다 어? 니 어쩌놈 봐봐라 이씨 이게 야 잡아라 이 정이 아이씨 서랍 protein 상대로 죽는다 야 정이 아 승장해 아 성공